개이별 선인장 이거는 내가 키운 지가 지금 2년째인데 작년에는 꽃이 2개 피고 안 피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일찍 피고 겨울에 내가 물을 안 줬더니 물을 안 주고 한 한달 반이나 됐을까? 그랬더니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거기다가 태비를 살짝 넣고 물을 조금 붓고 뿌리에다만 흙을 파고 태비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훨씬 다른 때보다 더 빨가고 곱게 물들고 이렇게 송이도 크고 또 이렇게 꽃을 맺어 놓으면 얼른 안 지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하나씩 피어 간대 지금 하루에 하나씩 피고 지금 3개 피었는데 또 여기도 여기도 또 내일이면 피고 없고 여기도 또 내일이면 피고 없고 또 이제 사방 백색 이것도 한 이틀 있으면 이것도 피고 없고 너무 색깔이 이뻐요 그래서 걸음을 겨울에 그렇게 물을 안 주고 걸음을 이렇게 주면은 색깔이 이쁘고 또 오래 가고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가 있겠대요 그리고 내가 이 나무는 하부는 내가 이렇게 많이 컸을 거에요 길이가 많이 컸을 텐데 길이를 키를 안 키우고 입을 튼튼하게 가기 위해서 얘가 튼튼하잖아요 짱짱한 얘가 속이 있고 오히려 철싹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해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예를 옆에를 따줬어요 따줄 때 봄에 따는 것이 좋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봄에 이런데서 이렇게 따고 이거를 두 개짜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여기를 딱 잘라주면은 그리고 두 개 입 놔두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또 따주면 또 거기서도 나오고 두 입이 나와서 또 앙당한 이렇게 좋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가지가 많아고 커서 꽃이 많이 피면 좀 헝클헝클해져 가지고 좀 안 좋은데 이건 앙당하고 좀 귀엽고 이렇게 하면은 좋더라고요 양상안이 저렇게 키우는 것이 좋더라고요 꽃도 튼튼하고 크게 피우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키우고 또 지금 삽목을 해서 또 적은 화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꽃이 안 맺었고요 또 그것도 이렇게 많이 안 심고 하나씩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 갖고 앙당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키우고 싶네요